나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 주위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기만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곧바로 태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사람들의 주요한 4가지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관계 폭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1.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긴다 우리는 평소에 습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불평, 불만을 터뜨리곤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버릇이라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지만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와 같이 끊임없이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나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을까요? 사실,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거슬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평을 내뱉었을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상대는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처럼 느끼면서 결국 멀어져갈 것입니다.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에는 기분에 따라 삶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처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하나하나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자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불만은 어느새 잊혀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폭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2. 순간적으로 자주 욱한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내곤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갈수록 성질은 예민해지고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욱하고 표출됩니다. 왜 우리는 화를 참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상대방은 내 말을 꼭 듣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은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한다면 화낼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때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단계를 알아둬야 합니다. 1단계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라 화를 인식하는 순간 나를 잠식한 분노와 나 자신이 분리되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하라 분노를 느끼면 먼저 진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한 뒤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한 뒤 다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3단계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라 우리는 뭉뚱그려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을 모두 적은 다음 혼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방안을 분석합니다. 5단계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라 다시 말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 매 순간 연습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는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폭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3. 시도 때도 없이 질투한다 우리는 겉으로는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새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곤 합니다. 질투라는 심리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감정이라도 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면서 정작 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질투는 자신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며 혼자 경쟁 구도를 만들고 마음대로 승패를 가르기까지 합니다. 질투심은 비교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태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더 확실한 동기부여 방법은 나 자신과의 비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발전했다면 그것 또한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남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오면 불필요한 질투에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대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쓰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폭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4. 막말하는 것을 쿨하다고 여긴다. 자신이 제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남의 성격에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격에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버릇없고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하면 호구가 된다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질수록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서는 할 말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표출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과격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정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굳이 막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침을 놓는데 골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남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순식간에 나를 휘감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거나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세를 바꿔라. 기분이 바뀔 것이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작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 철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꼬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두 손을 똑바로 내리고 심호흡하면 부정적이었던 기분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절대 억누르지 마라. 감정은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생각은 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억제가 안되면 더 강력한 억제가 필요해집니다. 잔뜩 억제된 감정이 오래되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스쳐보내지 말고 즉시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행복해. 라고 분명하게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감정을 억누르면서 생기는 답답함이 사라져서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에 관한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감정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서 적절한 처방법을 적용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감정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분에 끌려다니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미 지친 사람이라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심리학적 처방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